안녕하세요. 꽃의진다 이관정입니다. 코로나에 여러분 경기가 많이 힘들어요. 날이 너무 덥고 여름 시절을 산복도위를 잘 보내라는 의미에서 힘도 내라고 응원차. 제가 실시간 방송을 8월 18일 첫 방송을 해요. 다른 영상들을 보내신다니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가갔는데 이거는 잘 안 해봤어요. 이번에 여러분과 너무 어려우니까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한테 옆집 언니처럼 또 옆집 동생처럼 내지는 옆집 아줌마처럼 또 옆집 마누라처럼 다가갈 거니까 이게 여기서는 보시고 고민이 있는 분들 해결이 안 나는 분들을 보면 짧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8월 18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예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이완적 꽃의진당하고 신념 원료로 많은 걸 조금 고민을 해결해보자는 뜻으로 하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. 누구otechnology. 누구 Size 그룹 또은 아니적 경험이 市장,